안녕하세요. 플랜트 김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스켓에 대한 기본 개념과 현장에서의 문제되는 주요 알짜배기 이슈 사항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가스켓의 주요 기능은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플랜치나 압력 용기 커버 등 볼트로 체결되는 연결부에서 내부 기체나 유체가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도록 개매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가스켓 아래의 아스멜 코드에 따라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아스멜 16.20은 메탈 가스켓에 대한 설명이고 아스멜 16.21은 논메탈 가스켓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중에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스멜 b16.20에 명시된 메탈 가스켓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스멜 b16.20에 소개되는 가스켓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링 조인트 타입과 스파이럴 론드 타입, 마지막으로 자켓 티드 타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링 조인트 타입은 가스켓 링이 플랜지 홈에 쏙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김혜성이 우수해서 고온고압 환경에서 사용해요. 주의할 점은 플랜지보다 강도가 높으면 볼트로 조일 때 플랜지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 아스멜 b16.20에는 플랜지보다 강도가 같거나 낮은 것을 추천하고 있네요. 두번째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파이럴 론드 타입이에요. 사용 압력과 온도 범위가 다양하고 김혜성도 우수하죠. 마지막으로 자켓 티드 타입은 그리 많이 사용되는 편은 아니지만 열교환기 내부나 컨트롤 벨브 커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파이럴 론드 타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스파이럴 론드 타입 가스켓의 외형적 구성을 살펴보시면 외부 아우터링 부분과 가운데 와이어와 그락파이트 흡연이 함께 있는 필러 부분. 가장 안쪽에 이너링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답니다. 아우터링 부분은 볼트 체결 시 볼트들과 맞닿아서 쉽게 센터를 잡아서 설치가 쉽죠. 그래서 아우터링을 가이드링이라고도 하는 이유에요. 그 이외에 볼트 체결 시 압축 압력에 의해 필러 부분 팡창으로 인해 망가지지 않게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죠. 사진과 같이 대기로부터 산화 방지를 위해 페인트로 코팅이 되어 있답니다. 두번째로 필러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와이어와 그락파이트 흡연이 겹겹이 쌓여있어서 위에서 보면 나선형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나선형으로 감겨있다 해서 영어 표기도 나선을 의미하는 스파이럴과 감겨진을 뜻하는 운드가 합쳐져서 스파이럴 운드 가스켓이 된거에요. 그락파이트 흡연을 사용한 이유는 흡연이 신축성과 산화 방지에 효과적이고 압축후에는 밀도가 증가해서 기멸성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잘 기억해두세요. 마지막으로는 가스켓 제일 안쪽에 이너링이에요. 이너링의 역할은 압축에 의한 필러 부분 변형을 방지해주죠. 배관 내부 기체나 유체와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내식성에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우터링은 코팅된 카본을 사용하지만 이 이너링은 주로 내식성이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이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이너링의 재질은 필러 부분 와이어 재질과 동일해야 된다고 아스메 B16.20 재질 부분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 사진을 보시면 메탈 와인딩과 이너링이 모두 동일하게 316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한 것을 보실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이 자료를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스켓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는 인터넷에 많은데요. 현장에서 발조처와 부딪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잘 기억해두셨다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스켓은 왜 이래 사용 원칙인지. 두 번째는 설치 후 발생되는 아우터링 구부러짐 현상은 문제가 없는지. 마지막으로는 아우터링과 중간에 위치한 메탈 와이어의 이종 재질은 부식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입니다. 첫 번째로 가스켓은 1회 사용, 즉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내용은 알고 계셨겠지만 정확한 이유를 이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사진과 같이 가스켓의 필러와 메탈 와인딩 부분이 압축되는 과정을 보시면 이미 한번 압축이 되었었다면 플렌즈를 풀었다가 다시 주일 때 해당 가스켓을 재사용한다면 새것보다 신축성이 상실되어 이전보다 플렌즈와 가스켓 사이 접촉면 간 기멸성이 더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가스켓은 소모성 자재처럼 플렌즈를 체결 후 다시 풀게 되면 새것으로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볼트를 조이고 나서 가스켓 아우터링이 위나 아래 방향으로 구부러지는 현상인데요. 발조처는 불량이니 전량 다 교체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터링의 기능에 대해서 안다면 별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우터링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내부 팽창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가스켓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우터링이 아닌 기멸성을 유지하는 필러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우터링의 카본 재질과 필러 부분의 스테인리스 재질 간 이종 재질 문제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내식성 코팅이 벗겨진 부분에서 카본을 만나면 입개 부식이라고 하는 부식이 활발해져 취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카본과 스테인리스 재질을 반드시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가스켓 부분도 부식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가스켓의 아우터링과 필러의 접촉 부분은 배관처럼 직접적으로 내부 기체나 유체에 맞닿아서 압력과 온도를 견뎌야 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또한 아우터링의 카본은 페인트로 코팅이 되고 메탈 와인딩 부분도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카본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이 부식된다 하더라도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상관이 없습니다. 더욱이 가스켓은 한 벌 사용하고 버리는 자제의 힘으로 일정 주기 사용하고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셨나요? 가스켓 종류별로 압력과 온도 운전 조건에 따른 가스켓 선정 기준 자료를 영상 바단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는 플랜트 김수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